야 이게 다 인게임 영상이라네 네 네 네 네 어떻게 말입니까? 뜻하지는... Seatles는 하루가 먼저 일종의 люди 그는 비오가 이미 올라가게 되었고 그는 이미 위아들이가 방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로? 아니! 거기다 갖다 붙일 사람들은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간디는 정상이었어 옥수수 좋아하는것만 빼면 응? 귀를 막아버린건가? 저 혼자서라도 가는 수 밖에 없죠 아 진짜 텍스쳐봐 깜짝 놀라겠어 깜짝깜짝 놀란다 깜짝 놀라겠어 이건 죽음 이건 자신의 지구 이건 자신의 지구 바이로 테로라스도 만들어졌어 네, 바이로 테로라스도 자, 일단 계속해서 시애틀로 이동해보자 이건 뭐지? 이 부모님의 가사야 추가 능력인가? 추가 능력인가? 자, 이거 쏘는거 같은데요 연기탄 네, 새로운 오, 네 당연히 새로운, 그리고 잘 안되네 잘 안되네 잘 안되네 이 시애틀에 대체는 대부분의 도청사에 대해 알게 되는지요. 이 시각을 도와주지 않습니다. 우리 곧 모두가 합격적이지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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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곳! 완벽해! 너 도와줘서 도와줘? 사자에서 도와줘! 아니요? 아! 알겠어. 우리 모두 가시죠. 오! 너 지금 시를 게임할거지? 아, 제가 그 시간에 가볼게. 알겠는데, 어디로 가지? 그리고, 주님의 성함, 아무것을 안 닿아줘! 나의 정신, 모든 것을 내 동생하고 하는 짓이 비슷하지? 자 샤드 무인기에서 블레스터 샤드를 입수해서 새로운 능력을 얻으래요 이게 어거스틴이 막아놓은 거겠지 자 일단 이거 샤드 흡수 이것도 쏘라 이거겠지 에너지가 부족을 돼 연기통 자 연기 흡수 오케이 저 좌측 하다네 연기 표식이 이렇게 부수라 이거죠 그렇지 오케이 자 일단 계속해서 이동해보자 이번 작품은 미니맵이 없나? 아직 안 나온 건가? 자 버스의 진로를 맡고 있는 콘크리트 장애물을 파괴하래요 자 이건 안돼 자 옵션 버튼을 눌러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잿더미 충격파 자 R2를 길게 눌러서 길을 모아서 연기와 불씨로 강력한 충격파를 날립니다 적 장비 및 차량을 파괴할 때 유용하지만 연기 에너지가 강감합니다 좋아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장애물만 하는 건가? 오케이 여기까지 이장애물만 하는 건가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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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가다니 이거 나 타고 갈란다 자 오케이 다른 길은 확실해 이 자식을 그냥 시애틀에 뭐야 아이폰이야? 휴대폰으로 무슨 짓거리 하려는 거지? 어디 때 전화를 하는 건데 어? 왜 문 안 열어 임마 이거 차별 심한데 이거 완전 좀 맥시맨 같네요 지붕 위에 타면 되잖아 이런 매미 없는 것들 이제 뭐하면서 기다리나? GPS 트래킹을 통해 전화시킬 수 있을까? 아 지금 말이야? 자 드디어 미니맵이 표시됐네 좋았어 계속해서 뛰어가 볼까? 이건 또 뭐니? 저거? 자 형이 좀 위험한 것 같애 자 빠르게 가보자 아 이것들이 다짜고짜 총알 붙어졌네 좋아 이것들아 나한테 어리석 감히 자 이거 봐라 자 한번 더 흡수해주고 자 자 자 자 어머나 나 여깄어 저 약탈 약탈자가 항복합니다 음 세물을 눌러서 약탈자를 제압하며 선한 카르마 그래 연기로 이렇게 제압을 시키는 거군 음 나쁘지 않아 자 이제 이 남자는 제겁니다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형을 찾아봐야겠죠 브라더 어딨니 브라더 어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겨 설마 형 버스 어딨어 저 여러분들 하단에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파기된 다리를 건너 레즈를 찾으십시오 자 이걸로 이동하면 그렇지 제발 무사해라 자 뭔가 또 새로운 능력을 얻은 것 같죠 어 이거 인퍼머스 2에서도 있었던 능력인데 차 위에 올라타가지고 2단 점프 좀더 높게 점프하는 거 좀 한번 가보겠어 자 자 차량위에서 점프를 하면 자 높게 자 이번엔 초반에 배울 수 있네요 야 다리를 완전히 뽀개 버렸네 야 다리를 완전히 뽀개 버렸네 기다려 자 어머나 자 한번 더 자 이번에는 활공 능력인 것 같다 이거라면 뭐 전작에서도 익숙한 능력이니까 공중부양 무슨 허경임도 아니고 베이티한테 전화가 왔네요 노는거 아니거든요 거참 아이고 차 지초 사용후 공중부양 알았어 자 이렇게 따봉하고 저는 훌륭한 총력 전문가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총력 전문가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건너주면 되겠죠 한번 더 점프점프 레볼루션 자 연기 능력쓰고 자 팔고 좋지는 않게 이렇게 조금 더 통 tutti pants 먼저 어이구 조금벌 이 slime 이것봐라 ?? 뭐야 america 이건 조금벌스 아니야?? 예주 잠깐 형! 형! 상황 봐서요 어, 어, 저기있어 다행히 빠져나왔나보네요 자 레지가 떨어지기 전에 구하러 가십시오 아이고 내가 떨어진다! 잉축잉 지금 형 걱정하는 순간이 아니었어 여기있다! 그치고 있는 거 같은데? 젤신! 알아요, 알아요, 알아요 알아요, 알아요 알아요 고마워 체크에다 와 seem to be getting the hang of your, uh, new symptoms 네? 저쪽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근데 전작에서도 수영은 못했잖아요 네 전작은 전기 피카츄라서 안되는거에요 방전되가지고 자 여러분들 추천 500개 감사합니다 추천하고 제게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통합보안건문소를 통해서 시애틀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걱정하는거에요? 이 DUP들은 당신은 당연한 바이오 테러리스트가 있는 것 같지만 정부가 그들을 다 부족해서 더욱 심한 위험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럼 너가 시애틀 방식을 잃어버렸어요 가버려 저의 사리사굴을 위해 아름답게 씨들어가겠습니다 야 겁나 행동력 좋다 2등등 2등등등만 존나 삽지됐겠네 이런 건 짜 만드는 일들이 만드니까 슬퍼지네 여러분 화질 나쁘지 않죠? 그래도 3000K 간만에 써가지고 하는 건데 어이 좀 열어주시죠 열어주시죠 유튜브로 가세요 형 나 버리고 가면 안돼 야 이새끼야 그래 어우 다행이군 매우 형한테 화가 날 뻔했어 아 이거 아 이거 패드로 터치패드로 움직이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좋아 걸렸다 걸렸다 징장 엇짜 일단 부쓰고 으어엉 요런 자 이자석들 다 잡아야되는데 전작하고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잡고 전기 흡수하고 으라차! 그렇지! 한 번 더! 으라차! 자 어딜 도망가? 저기 위에 있는 녀석 잡고 어어우! 자! 저 연기 흡수해야 돼 그렇지 자! 다친 시민들을 치유 아! 위쪽에 하나 있었구나 자! 자! 잠깐 물러났다가 흡수하고 다시 깐다 자 두 마리 남은 것 같은데 항복한 건가? 자 지압 카르마를 선한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치유해주고 자 이쪽인가? 한 놈 또 항복을 했는데 여기 있네요 자! 제압하고 뭐야 스나이퍼야? 깜짝이야 너 어디서 저기 있구나 안 되지 좋아 이쪽으로 가자 여기 있는 녀석들하고도 또 싸워야 되나? 또 싸워야 되나? 아 겁나 왔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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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내가 지켜야 하는거야! 민간인들한테도 공격을 하는거같애 이 녀석들 손을 줘야 겠죠 아이고 기다려봐 내가 간다 저 여기를 뚫으라는거죠 여기를 뚫으라는거죠 카메라 불쓰고 연기없다 연기가 없다 어엇 차 없니? 거참 새람 불편하게 만드네 쯔 아우 연기, 연기를 어디서 회복을 해야되지? 없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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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유 선생님 잠깐만요 야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다가 아유 차가 한대도 안다뇨 흐흐흐흐 잠깐 아유 연기가 없어 없으니까 회복을 해야되는데 잠깐만요 회복해주고 회복을 해주고 잠깐 연기, 연기나는 차 차 차 차차차 어 잠깐만 저기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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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하하하하하하 진자 비켜, 이놈들아 추억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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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시아토 시아토 지치로 시아토 유피 눈앞안에 눈앞안에 엉맞안에 나, 나, GPS 자 여기도 카메라 하나 있었지 자 한번 뒤쪽으로 올라가서 자 옥상 어디쯤에 연기가 아 저기 연기가 연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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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 찾았다 연기 찾았다 오케이 어휴 어휴 깜짝이야 여기 저 위로 아 이놈들 다 처리해야 되는 거야 이걸로는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애 이렇게 부수는 거 이걸 부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자 반대편에 있는 것도 부수면 되나 자 일단 이 녀석들도 다 처리는 해야되니까 어허 어허 자 으라차 저 연기 이게 연기 포인트가 자주 있지가 않네 나중에 가면 뭐 깡패로 뭐 자주 자동 회복이라든가 뭐 이 비슷한 것도 나오겠지만 오우 야야 뭐야 이 깃감놀은 깜짝 놀랐네 야 적들이 처음 초반부터 너무 많아 야 적들이 처음 초반부터 너무 많아 자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자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연기도 지금 난이도 노말인데 아 그니까 그 얘기는 들었어요 데이 원 패치로 난이도가 좀 올라가긴 했다는데 이건 쪽수가 많은 거라서 애들이 여기 안녕? 기다려 나 여기있어 아 여기 아야 도망가지마 어딜 도망가 그렇지 이거 붙어보자 자 자 이거 아야야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응시하고 R2 자 자 자 자 짠 자 자 자 자 자 자 자